저는 밴드 첫사랑 기억조작단의 프런트맨 파이찬입니다. 아파? 왜 자꾸 나를 앞발에 놓고 부르는 건데? 합격! 첫사랑 기억조작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! 예스! 스페셜 땡스 투 하은혈 덕분에 이 곡을 완성할 수 있었다.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니가 노래만 같이 완성해준 게 아니더라. 니 소원대로 반짝이는 청춘을 선물할게.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부족한 게 있을 때 절망할 때 가장 반짝였을 때 늘 니가 함께해줬더라고. 너 내 아들이라고 굴어쳤지? 나는 미래에서 온 니 아들이고 너는 내 아빠야. 근데 나는 너는 어쩐지 니가 내 아버지 같았어. 내가 아버지 사랑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덕분에 비슷한 걸 느껴봤거든. 어이, 아들. 고맙다. 대신 다음 생에는 내 간이 아버지로 태어나줄게. 야, 이찬아! 상처만 자는 게다 좀 해. 그걸로 나와서 맘 제목아, 이놈아. 아이, 아들. 아, 이찬아! 네, 아들아. 제 casa, 이찬아! 이ặ아! 이люч아! 입안에서 깨달 inclu전 진еров, anyhow, 이찬아! 아멘